랭킹 쇼 베스트 5의 안진영 랭킹 쇼 베스트 5의 안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베스트 5를 뽑아봤냐면요 이 올드의 스타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한 분들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연애 중인 분들 계실 텐데 결혼까지 얼마나 교제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교제 중이신 분들 몇 회째 교제 중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남에서 결혼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더 오래 만난 사람도 있지만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연예계에도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진짜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장수 커플들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사귀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22년 때 지금도 만남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건지 저희 랭킹쇼 연예계 장수 커플 베스트 5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동석하는 7년차 커플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방금 누군지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동석하는 7년차 커플 바로 마동석 씨입니다 지난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글로벌 스타로 거듭났는데 무려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예정화 씨와 지난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17살이란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으고 그 다음에는요 예정화 씨의 어머니와 마동석 씨의 나이 차이가 3살입니다 다행히 마동석 씨가 3살 어립니다 어머니가 1968년생 마동석 씨가 1971년생 한 토크쇼에 나와서 예정화 씨의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약간 철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마동석 씨를 영화 시사에서 보자마자 누나라 불러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형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동석 씨도 곧바로 예정화 씨 어머니에게 예 누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격이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어딜 가도 진짜 동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동석 씨의 출세작이죠 영화 범죄도 씨의 예정화 씨가 직접 까메오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할리우드 진출했다고 이터널스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미국 LA에서 프리미어 행사 시사회 행사였어요 이 자리에 마동석 씨가 안젤리나 졸리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안젤리나 졸리 맞습니다 극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근데 그때 예정화 씨를 안젤리나 졸리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졸리가 다가와서 예정화 씨를 포옹하는 장면도 나왔죠 이런 할리우드 행사는요 가족들 혹은 연인들을 같이 대동을 하는데 안젤리 졸리도 이날 자신의 자녀들과 포토홀에 같이 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동석 씨는 공식 연인인 예정화 씨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스럼 없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밝히고 있는 두 사람 할리우드 커플같이 이렇게 멋진 결혼식에 이르게 될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아픔도 함께 극복한 8년차 커플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미나 김우빈 커플이죠 두 사람은 한 의류 화보 촬영장에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2015년에 공개 열애를 선언한 후 8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상연아 커플이에요 나이 차이는 5살 신미나 씨가 5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애틋했던 건요 지난 2017년이었죠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투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우빈 씨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신미나 씨 2019년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커플이 또 예쁜 이유는요 선행을 진짜 같이 많이 해요 최근에도 산불 피해 돕기에 각각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보통 연인 커플이 결혼을 했을 때는 누구누구 부부가 각각 1억씩 냈다 부부가 합의 2억을 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연인들이 각각 냈다고 이걸 묶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같은 소속사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커플은 역시 8년째 연애 중인 재벌가와 연예계의 만남입니다 이쯤 들으면 다들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이정재 씨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입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8년째 공개 연애 중인데요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의 친구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이 발전했다고 당시에 밝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 데이트 목격담은 꾸준히 흘러나왔어요 2015년에 공개 연애를 선언하기 전에 2010년에도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연애 설만 무려 3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줄곧 만남을 부인해왔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즐기는 현장 사진과 함께 네 번째 연애설이 나왔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만남을 인정했는데 그게 바로 2015년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요 이거보다 10년 빠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이때는 정말로 소개, 남녀관계가 아니라 지인이 그냥 같이 동석하는 자리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때 공통의 관심사인 패션, 부동산을 두고선 서로 굉장히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베스트 2입니다 이번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장수 커플입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과 배우 정경호 씨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두 차례 연애설이 났을 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연애를 공식 인정을 했어요 2014년 1월이었지만 이때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난 거는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올해 딱 10년째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가 동문이기도 한데 가수로서, 배우로서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유지해왔고 수영 씨는 요즘은 가수보다는 배우로 많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정경호 씨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워낙 알콩달콩 잘 사귀다 보니까 팬들에게 데이트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어요 심지어는 방송에서 서로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과실을 했습니다 정경호 씨 같은 경우는요 MBC 드라마 미싱라인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인 수영 씨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사실 이렇게 유명 연예인, 게다가 걸그룹 출신이 자신의 공개 연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다고도 볼 수 있는 동시에 이들 MZ세대입니다 그만큼 자기 표현에 강한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모습에 대중들도 환호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의 사랑의 원동력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수영 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에 반려견의 모습을 본뜬 케이크가 담겨 있거든요 이 케이크에는 호영, 애봉, 오래오래 함께하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호영과 애봉, 누굴까요? 바로 정경호 씨의 반려견입니다 호영과 애봉,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정경호 씨의 호, 수영 씨의 영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붙인 호영이란 반려견입니다 일반인 커플 못지않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더욱더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22년째 연애 중인 베스트 원 그 1위의 주인공은요 스카이 캐슬로 스타덤에 오른 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우 오나라 씨와 그의 공식 연인인 김도훈 씨입니다 자, 김도훈 씨는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최근에는 연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일본 낭인, 국녀 역으로 만난 후에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사실 일본 낭인, 그리고 국녀 명성황후는 작품 안에서 그렇게 주요 배역은 아닐 때잖아요 결국 굉장히 신인 시절부터 두 사람이 동병 상련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온 거죠 오나라 씨가 이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나라 씨는 각종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20년째 연애 중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하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오나라 씨는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맘마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이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결혼을 한다는 건 가족이 된다는 건데 이미 우리 둘은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20대 때 만난 사람이 어느덧 두 사람 다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오래 만났으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너무 가족 같아서 남녀 간의 그런 알콩달콩 이런 감정은 사라진 거 아니야 우려할 수도 있는데 3월 25일 굉장히 최근이죠 오나라 씨가 출연하는 TVN 예능 식스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나라 씨가 남자친구를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재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술 잘 마시냐고요 이때 오나라 씨가 잘 못 마셔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출연자 이상엽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이 얘기는 오나라 씨 술 잘 마셔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오나라가 내가 언제 너랑 술을 마셨냐라면서 진짜 당황을 한 거죠 이때 담당 PD가 얘기를 합니다 아 남자친구한테 얘기 안 했나 보다 남자친구한테 다른 남자 출연자랑 술 마신다는 얘기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상엽 씨가 얘기했을 때 저렇게 당황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언가 조금 걸리는 게 있다는 얘기고 더 나가서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남자친구에 대한 남다른 마음 알콩달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 같아요 자 이렇게 7년짜부터 22년째 커플까지의 얘기를 한번 챙겨 봤습니다 자 저희 랭킹쇼는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